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테슬라 모델레스의 오디오 시스템은 기본 오디오 시스템인 옵션이 있고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장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디오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차는 오디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오디오인데요. 그래서 서브우퍼 스피커도 없고요. 또 스피커 크기도 조금 작고 앰프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 스피커 숫자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기본 오디오로 그냥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차를 타면 탈수록 오디오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겨서 이번에 오디오 작업을 전문 샵에 맡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와 앰프 또 DSP 뭐 이런 부품들을 모두 제가 직접 직구 했고요. 전문 오디오 샵에는 장착만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델 S의 프리미엄 오디오는 사실 스피커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듣는 데 있어서 사실 스피커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 듣는 데 있어서 사실 서라운드 시스템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할 때 음향의 입체감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서라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차량 내에서 굳이 영화를 보면서 서라운드 시스템을 사용할 일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도어 4개에 부착되어 있는 스피커 4개를 교체를 하고 또 트위터도 교체를 하고 장착되어 있지 않은 서브우퍼를 추가로 장착하고요. 그리고 앰프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디오 작업을 한 후에 오디오 작업 효과를 좀 보려고 제가 지금 기본 오디오 사운드를 녹음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들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효과는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약간이나마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비교가 가능하도록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비교할 때 대부분 자신만의 그 레퍼런스가 될 만한 음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음악들을 좋아하고 레퍼런스 음악도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음악 중에 한 곡을 골랐습니다. 이 곡은 팝과 락도 혼합이 되어 있고 또 곡의 뒷부분의 후반부에 가보면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곡에서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곡이기도 하고 해서 이 곡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녹음 장비도 오늘은 특별하게 좀 더 녹음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타스캄 레코더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설치를 차 안에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킬라이저 시스템은 일단은 현재 제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위킬라이저를 맞춰놓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오디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서브우퍼가 없다 보니까 저음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들을 일은 별로 없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 속도가 좀 상당히 올라갔을 때 주변 소음이 큰 경우에는 음악 볼륨도 좀 올리게 되는데요. 음악 볼륨을 좀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 소음에 많이 묻히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이 애플TV인데요. 애플TV 2세대입니다. 전에 쓰다가 4세대를 새로 구입하면서 지금은 안 쓰는 건데 이거를 차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 이 애플TV의 전원이 220V에 꽂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에서 이걸 쓰려면 또 별도 인버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USB 전원으로 개조할 수 있는 키트를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전원부를 제거를 하고 이베이에서 구입한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USB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차량에서도 전원을 쉽게 끌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맨 첫 번째 단계로 맨 첫 번째 단계로 이 애플TV를 이 애플TV의 전원 단자를 개조를 해봤습니다. 네, 주문한 제품들이 왔는데요. 맨 먼저 서브 우퍼입니다. 네, 설치 가이드문서고요. 서브 우퍼라서 그런지 스피커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요. 모델 S의 트렁크 왼쪽 귀퉁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 S의 트렁크 크기에 딱 맞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자, JL 오디오사의 900W짜리 5채널 램프고요. 설치할 수 있는 도구와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인풋 단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가 4채널 그리고 서브 우퍼 채널 이렇게 5채널 앰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앰프는 차량의 오디오 출력을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도록 사운드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흔히 DSP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디지털 음향 믹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음원 소스의 소리들을 섞어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사용자가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팅할 수 있고 오디오 컨트롤사의 DM810이라는 DSP입니다. 8채널의 스피커 그리고 프리앰프 인풋이 있고 광출력 그리고 디지털 출력 인풋이 있고요. 10개 프리앰프 아웃풋, 아큐베이스라고 하는 저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EQ, 크로스오버, 시그널 딜레이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채널의 아날로그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풋으로 옵티컬 그리고 코엑셜 이렇게 디지털 인풋 두 개 그리고 아웃풋은 4채널 그리고 모노라고 되어있는 이쪽에 서브우퍼를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전원 단자 그리고 리모트 레벨 컨트롤이라고 해서 볼륨이라든가 그런 컨트롤을 여기에 연결해서 운전석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양쪽 도어에 부착할 스피커인데요. 16.5인치 코엑셜 스피커입니다. 포칼 제품이고요. 2열 스피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스피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운전석 쪽의 스피커를 좀 좋은 걸로 했고요. 2열 스피커는 약간 더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트위터가 같이 붙어있는 2웨이 스피커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스피커입니다. 포장상태가 좀 불량스럽긴 한데요. 트위터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고요. 포장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포장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엄마가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좀 불러주세요. 엄마 comedLER 엄마가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좀 그만 brac재가 아주 힘이 됩니다. 엄마가 잘 Industrial inappropriate名 говорю진 ve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서브우퍼 아래쪽에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앰프를 수시로 조작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 아래쪽에 DSP는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보다는 접근이 좀 쉽게 이렇게 뒷자리에 장착을 했고요. 사실 이 뒷시트를 뜯어내면 조작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세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래에 지금 감춰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를 연결을 해서 그거를 이 DSP에 연결을 했고요. 또 DSP에서 아까 말씀드린 트렁크의 앰프로 연결을 하고 또 앰프에서 각각의 스피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는 뭐 보이지가 않지만 사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도 마찬가지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포칼 스피커로요. 앞쪽 스피커는 실내 사운드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스피커로 교체를 했고요. 이 트위터와 한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기에는 순정 오디오 시스템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지금 스피커를 교체하고 이 그릴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의 전화는 앞쪽 배터리에서 직결을 해서 뒤쪽으로 쭉 빼오시더라고요. 그때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여기까지가 오디오샵에서 작업해 주신 내용이고요. 사실 근데 오디오샵에서도 제가 직구에서 가지고 간 오디오 부품들이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작업 끝난 후에 저 혼자 세팅을 몇 주에 걸쳐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앰프도 사실 게인을 앰프에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오디오샵 사장님은 서브 부품들이 너무 낮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앰프에 게인을 올리면 엄청나게 출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DSP도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USB 단자를 뒷지트 아래쪽에 있는 DSP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팅을 또 바꾸고 싶으면 이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운드 세팅을 또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뭐가 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애플 TV를 여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TV에서 나오는 HDMI 시그널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분리해주는 중간 커넥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 다이얼은 뒤에 DSP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서브우퍼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애플 TV 리모컨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프리앰프입니다. 프리앰프에 간단한 이퀄라이저가 붙어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예전에 제가 쓰던 건데 그냥 재활용을 했습니다. 좀 낡긴 했어요. 근데 소리는 뭐 그런 대로 들어줄만 합니다. 테슬라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 이제 USB에 음악 파일을 담아서 기존과 똑같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제 폰, 아이폰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싶을 때 이 아이폰에서 음악을 에어플레이로 애플 TV에 보내주고 애플 TV에서는 이 HDMI로 음악을 재생해서 사운드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TV의 화면은 제가 설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출력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아마 운전자 시야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낮이라서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애플 TV 초기 화면이 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뭐 차에서 게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애플 TV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줬고요. 또 하나 편리한 점은 아이폰에서 이 화면 미러링을 바로 이 애플 TV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아이폰의 화면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이폰의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어플은 제가 카카오네비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가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가로 모드로 사용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경색도 항상 야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카카오네비가 티맵보다도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HUD로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이런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물론 기존의 아이폰의 음악을 테슬라이스가 들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블루투스는 아무리 코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음질이 많이 열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폰에서 음악을 플레이하게 되면 애플티비를 거쳐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나 EQ 조정 같은 거는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악 컨트롤도 폰에서 무선으로 에어플레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테슬라 화면에도 이 플레이 되는 음악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애플TV로 음악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게 맞는데요.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플레이되고 있는 곡의 정보는 나오더라고요. 물론 블루투스로 연결된 음악은 아닙니다. 지금 에어플레이로 연결된 음악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여기서 아이폰에서 플레이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청할 수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지금 제가 맨 앞에 섰는데요. 네 제 영상인데요. 프라엑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굶 뜰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속도가 금방 올라가고 있고요. 뒤에 차들은 지금 한참 뒤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야간의 영상을 틀어보면 꽤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낮이고 햇빛이 밝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뭐 낮에 이런 거를 시청할 용도는 아니고요. 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좀 띄워놓고 음악 들을 때 음악 정보를 좀 보고 뭐 그럴 용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금 특이하게요. 이쪽에 프로젝터가 있고 프로젝터에서 쏜 화면을 이쪽에 조그만한 유리창 패널에 반사를 시켜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촬영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딱 운전자의 시각에서만 정확히 크기에 맞춰서 보이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새롭게 작업한 제 오디오 시스템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테슬라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음악을 듣는 방법은 여기에 튜닝이라고 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요. 워낙 음질이 조악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통해서 제 아이폰의 음악을 플레이해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질의 열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오디오 작업을 새롭게 한 이후에는 거의 듣지를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에 무손실 음원 혹은 인코딩이 아주 잘된 mp3 파일 같은 거를 담아서 여기 USB 포트에 꽂아서 음악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오디오 시스템을 새롭게 작업하고 나서 오디오를 튜닝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핑크 노이즈를 플레이 해놓고 이 파일이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 사운드인데요. 모든 음역대의 소리가 동시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사운드 튜닝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이런 노이즈를 틀어놓고 아이폰 어플 중에 RTA 오디오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플랫한 환경이 되는가를 이 퀄라이저를 통해서 이 퀄라이저 조절을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주 저음역대 외에는 거의 균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음역대는 아이폰 자체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저음역대의 사운드가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음역대는 조금 강조돼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음역대가 조금 더 큰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모든 음역대가 거의 골고루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테슬라의 순정 사운드 출력이 아주 고음과 아주 저음을 꽤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드 사운드를 좀 올려줘야 되고 아주 고음역대 트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베이스 이쪽은 줄여줘야 좀 제대로 된 사운드 튜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Q 세팅을 이렇게 바꿨고요. 예전에 순정 오디오로 들을 때는 이거와 반대로 저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오디오 시스템을 새롭게 바꾼 이후에는 EQ 세팅을 이렇게 해줘야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타스캄 레코더로 음악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 타스캄 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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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이제 좀 날이 어두워져서 화면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사실 이 애플 TV 화면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유튜브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넷플릭스 영화도 볼 수 있고 간단한 게임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제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음악을 비교해서 들어보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순정 오디오도 나쁜 편은 아닌데요. 좀 더 음악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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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